지금 생각에 보면 참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 절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희망이 없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이 애터미가 어떻게 되고 이 회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 이제 임페리얼이 됐으니까 그 얘기 하겠지. 아니요. 그때 저는 전혀 힘든 걸 몰랐어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참 힘들었구나. 안녕하세요.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 임승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부인으로 있다가 우연하게 군 후배를 통해서 저는 모르고 갔는데 A사라고 하는 사업 설명회 자리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 두 시간 동안 이렇게 들었는데 그 리더가 하는 그 사업 설명회 중에 자기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가 실컷 썼는데도 그 돈보다 더 많은 수당이 통장에 입금이 됐더라. 그날 저녁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뒤척였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이다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때부터 참 힘든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회장님을 만나면서 애터미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A사에서 성공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운이 되려니까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뭔가 가깝게 다가가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잠깐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생각이 정말 영혼이 남다르다.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몇 년을 따라다녀서 설사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지혜는 정말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더 좀 친해지려고 다가가고 또 회장님도 그걸 받아줬고 또 다른 분들도 수백 명이 만났지만 그분들은 회장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일하게 그래 당신이라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 해서 따라다닐 때 정말 비아냥도 많이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뚜렷한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부류 중에서 가장 잘 된 사람이 임승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영혼하고 좀 다르다? 생각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뭔가 해도 할 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장님도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고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때도 잘 망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망할 때 더 힘들어요. 악한 사람은요. 다 챙겨놓고 망해요. 그거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초등학생들이 급식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굶는다는 뉴스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예요. 그때 애터미는 한 달에 뭐 몇 백만 원 매출이 그 상태에서도 신림동 인근에 있는 그 교감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많이는 못 도와주고 20만 원을 한 달에 이렇게 주게 되면 학생들 몇 명이라도 어떻게 점심이 해결되겠냐고 그분이 그때 너무도 좋아하면서 이도님은 수십 명 애들이 점심을 해결합니다. 너무도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돌아서면서 회장님이 혼잣말로 대내이는 말이 있었어요. 없을 때 도와야 있을 때 돕는다. 꽤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고 회장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애터미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화장품 이런 것도 지금은 뭐 이렇게 6종 세트가 스킨, 노션, 에센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트로만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 단품이 나옵니다 했을 때 모두가 다 성공한 것처럼 기뻐했어요. 지금 애터미 제품을 바라보면 그 숫자만으로도 정말 배가 부르는데 당시에는 기초화장품이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품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사업이 얼마나 정말 용이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때는 제품 안에 사용설명서도 없었어요. 스킨부터 써야 돼요. 뭐부터 써야 돼요.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쇼핑봉트도 그 흔한 쇼핑봉트도 하나 없었어요. 한 번 에피소드는 50대 후반 되는 남성분이었는데 본사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화장품을 구매를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븐이 있으니까 올라왔어요. 화장품을 들고 이렇게 들고 갑니까? 그러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검정 봉지라도 있으면 구해가지고 아 여기다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랬어야 됐는데 이렇게 들고 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라고요? 당연한 대답이 있잖아요. 아 예. 이분이 여기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요. 그 화장품을 그 책상에다 패대기를 치면서 나 안 산다고. 방품해달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 온 거였어요.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도 미안하고 또 초기에는 사이트도 없어요. 사업 설명하면 내가 나중에 한번 보겠다고 사이트 주소 알려주고 가라고 명함이나 우리 사이트 아직 없는데요. 그러면요. 정말 우아래로 야만인 쳐다보지 쳐다봤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그렇게 시작한 회사였어요. 먼저 성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다. 나를 많은 분들이 지금 그때 한계는 그랬으니까 소위 다당계했군.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나를 비웃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하는가를 당신은 보게 될 거다. 이런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저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오면서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공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분들은 무엇이 남아서 무엇이 넘쳐서 저것까지 간 모양이다.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정말 여유가 있고 넘치는 분들은 다 도태됐어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우리를 진화시켰고 결핍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풍족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요. 그때 당시 환경에서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는 애텀이 아니고서는 다른 게 할 게 없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A사 사업 설명을 듣고 밤잠을 설쳤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해외에 가서 실컷 관광한다고 쓰고 왔는데 수당이 쓴 돈보다 더 들어왔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언젠가 애테미를 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비로소 그걸 이뤄냈구나. 막 바쁘게 오다 보니까 놓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를 인정해 줄 때예요. 돈을 벌어서 기쁨보다도 주변에서 이제 그딴 거 안 하면 안 되냐고 했던 분들이 인정해 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어떤 그런 묵은 감정이 싹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뭐 그저 살기에서 살았다고 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의 삶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뭐 다논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직업군을 다 선택을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자가 최고의 직업이다. 우리가 아무리 일정이 바쁘고 해외 가고 뭐고 밤낮에 일정이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힘들지 않다. 왜? 내가 계획을 잡아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내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은 오늘은 정말 쉬고 싶어요. 오늘은 너무 몸이 안 좋아요. 아침부터. 정말 쉬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출근해야 돼요. 왜? 직장인이고 그걸 누구도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내가 계획을 잡고 내가 모든 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직업이죠. 애터미는 나에게 굿모닝이다. 제가 굿모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침에 눈을 떠서 애터미가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애터미인들에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애터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날의 그 사람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굿모닝 애터미 아침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나아가서 모두가 다 원칙을 지켜서 우리의 굿모닝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또 곁드리고 싶습니다. 또 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